자 그러면 저희도 다음 부동산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의 5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현장의 위치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본 5대 주택은 영등포, 마구, 여의도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5선 목동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입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본 현장 바로 인근에 버스정류당도 마련돼 있어 도로교통 또한 편리합니다. 차량을 이용한다면 올림픽대로 경인고속도로 접근도 편리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빈틈없는 생활 인프라도 본 현장의 자랑거리입니다. 각종 할인마트와 화곡 남부시장, 몹삼동시장이 인접해 있고요. 대형병원, 등촌동 주민센터, 용왕산 근린고거리 가까이에 있어 매력적인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목동하면 훌륭한 학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주변에 강서고, 영일고 등 학구열이 높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가도 인접해 학부모들의 관심이 넘치는 완성형 입지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본 현장에 날개를 달아줄 개발로재도 있습니다. 바로 목동의 재건축 소식인데요. 총 2만 6천여 가구 규모의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양천구는 목동 아파트 단지 재건축을 전담 지원하는 목동 재건축팀을 신설해 스마트시티로의 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성형 생활 인프라와 빛나는 미래 가치가 돋보이른 서울시 양천구 목동의 5대 주택입니다. 이번엔 양천구 목동으로 왔습니다. 목동역 바로 인근으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목동 주택은 또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양천구 목동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죠. 손꼽을 수 있을 정도의 학군이 굉장히 명문 학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목동에 대한 부분은 선호하는 그런 지역인데 교통망도 좋고 또 주변 환경도 좋기 때문에 주거 환경으로서는 뛰어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다세대는 5호선 목동역에서 도보로 5분입니다. 전역 면적은 46.82에 실장 면적은 70.83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20평이 넘고요. 6층 건물인데 쓰리 룸에 화장실 2개, 거실, 테라스, 구조, 주방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특징은 여기가 지금 옵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에어컨 2개, 냉장고도 지금 현재 양문형이고 세탁기, 건조기 들어가 있으면서 공기, 환풍기까지 들어가 있어서 완벽한 풀옵션이고요. 중공이 났습니다. 1월 달에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중공이 났고요. 매매가는 4억 2천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건물의 특징도 같이 좀 봐주실까요? 네, 건물은 아마도 이렇게 보면 상당히 멋스럽습니다. 지나가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멋지냐고 들어올 정도의 상당히 멋지고 또 여기에 저녁이면 외관에 지금 현재 다 이렇게 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 아주 신경을 쓴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차장이 지금 현재 1대1이기 때문에 고도도 높고 또 여기 들어가는 세대가 14세대인데 모두 지금 현재 1대1 주차를 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거실과 안방과 또 내지는 이곳의 지금 바닥을 자연광화마루로 했습니다.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축의 중후군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곳에는 그거를 친환경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환경으로서 지금 현재 건축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화장실이나 지금 현재 주방이나 이 주방에 대한 부분도 보시면 양문현 냉장고가 들어갔습니다. 싱크대에 대한 부분도 싱크대 호수 또 내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차별화가 되어 있는 그런 호수에 아주 멋스러운 거가 들어갔고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이 하나하나 샤워기라든가 또 내지는 옆에 붙어있는 벽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재로 들어간 그런 지금 현재 주택이고요. 이렇게 지금 양문형 냉장고가 냉장고하고 세탁기 건조기가 들어갔는데 이 세탁기에 대한 부분도 19kg가 들어갔습니다. 빨래 이불도 할 수 있게끔 아주 큰 대형 세탁기 건조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족 구성으로 들어와서 삶을 살아도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다세대의 주택을 보기가 참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 신축으로 지어진 곳인데 일단 외관부터 눈에 굉장히 띄죠. 모양, 색상 배치되어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더 놀랍다는 거죠. 주차장부터 정말 널찍하고 쾌적하게 되어 있고요. 내부 공간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널찍하고 공간 구조부터 주방, 욕실, 곳곳에 신경 쓰지 않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건물 자체도 지금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사실 목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설명드릴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 입지와 호재도 추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목동은 5호선입니다. 5호선 목동역에서 걸으면 5분인데 바로 앞에 버스정거장이 있어서 5분 걷기 싫으면 한건정거장 환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5호선은 지금 현재 영등포구청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시내에 접근성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9호선을 탄다면 여의도에서 환승하면 강남까지 오는데 20분이면 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은 9호선, 2호선, 지금 현재 5호선까지 가서 그야말로 커터블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를 이용한다고 해도 강남에서 올림픽도로를 타고 오면 30분 걸리더라고요. 30분인데 9호선을 타고 지금 현재 움직여도 되고 또 내지는 여기 서부간선도로라든가 또 내지는 동부간선도로, 올림픽도로 타면 사통팔달로 자동차의 망은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곳은 목동에 대한 부분은 살기가, 인프라가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신도시에 대한 아파트가 많이 있다 보니 또 내지는 거주환경이 많이 있다 보니 이곳은 지금 현재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 백화점이라든가 또 내지는 재래시장이라든가 대형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갖춰 있어서 또 집 밖에 나오면 모든 시장들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자랑하고 자랑하고 자랑하는 학군입니다. 우수한 학원가에 대한 부분인데 부모님들은 학부열이 높아서 그야말로 우리 자녀를 위한다면 학군 좋은 쪽으로 가다 보니 이쪽에는 지금 현재 그야말로 굉장히 점잖으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마만큼 바로 여기는 영도초등학교를 들어갑니다. 목사동이기 때문에 영도초등학교와 영도중학교 또 내지는 여기에 강서고등학교와 대일고 모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학군이 좋다라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러냐 많은 좋은 학교를 간다는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도 특목고라든가 외국어고를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우리가 명문 그야말로 대학교의 진학률이 상당히 좋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학권에 대한 부분이 우수한 학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머님 아버님들도 직장 다니는데 이곳에 지금 많은 풍부한 수여가 있습니다. 상암이라든가 마곡이라든가 목동의 업무지구라든가 영등포, 여의도, 강남 이렇게 우리가 바쳤을 때 이 주변만 봐도 이곳에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업무지구는 한 50만 인구가 지금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아서 멀리 가지 않아도 이곳에는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가 그동안의 양천구, 목동은 상당히 움직임이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양천구, 목동의 신시가지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노후도에 대한 부분도 6개가 통과를 했고 여기에 지금 현재 35층짜리 들어가면서 현재는 2만 6천 세대입니다만 5만 3천 세대가 입주를 겨냥을 해서 재건축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면 양천구, 목동도 상당히 빠르게 변할 수 있고 이곳에 지금 위주라든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양천구, 목동의 여기 신시가지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요즘에 떨어졌어 많이 하향을 했어 하지만 여기 신시가지에 대한 아파트는 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막상 우리가 집을 산다고 하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다는 분들을 많이들 지금 접하고 있고 또 우리가 봐도 분석을 해도 또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은 실수여자들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곳은 또 하나의 발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고 있는데 이 양천구, 목동은 지금 현재 5호선이라든가 지금 현재 2호선이라든가 또는 지금 9호선입니다만 앞으로는 강북행단선이 들어갑니다. 이 목동역에서부터 청량리까지 가는 그런 부분인 건데 이게 들어가면 그야말로 한금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금노선이 된다는 그런 부분은 여기서 타면 어떤 노선이든지 다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2호선이라든가 5호선이라든가 7호선, 9호선 모두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금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서 목동선이 또 하나 착공을 예정하고 있는데 부천에서부터 오면서 반포까지 갑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는 경전철이 2개 더 들어온다면 5개 노선으로서 전철망이 되는데 그야말로 이곳에 사는데도 아주 전혀 불편함 없이 20분에서 30분이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게끔 접근성이 되어 있는 그런 목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가격 전략까지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가격은 그야말로 최상의 최저가라고 제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의 시세보다도 거의 1억이 낮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주택의 지금 현재 환경이라든가 지어진 것도 굉장히 A급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눈여겨서 봐서 보시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매매가가 3룸인데 4억 2천입니다. 5억이 아닙니다. 4억 2천이고요. 임대가는 3억 7천이라고 계산하면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